어제 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오늘도 조금 반도체주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인텔이 서울의 디램 인증랩을 설립하겠다는 소식이 장 마감 이후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추가적인 협력을 위한 움직임으로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는데요. 해당 랩은 올해 가동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랩의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개된 바는 없고요. 차세대 서버 시장에 더욱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텔이 한국의 디램 인증랩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면서 오늘 장중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자동차라던가 전기킥보드의 무선 충전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시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절차들이 필요했는데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1회 인증만으로 지속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무선 충전기와 관련된 인프라의 접연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제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나왔습니다. 유라테크 먼저 확인해 보시면 유라테크는 현대차 제네시스의 무선 충전 하드웨어 일부를 제작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늘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17.44%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현대차 그룹이 서비스하고 있는 전국의 초급속 충전소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운영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출발 이후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소식 전해졌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산업계 생산 현장도 곳곳에서 차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의 공장에서 파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아도 부분 파업으로 전국 사업장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공시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 차종의 부분적인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업에 들어간 공장의 지난해 매출을 확인하게 됐을 때는 53%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미 국내에서는 사전 계약이 만 대가 넘은 EB9의 생산까지도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현재 계약자들은 추가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기아 노조원들의 처우 개선과는 별도로 조금 정치 파업의 성격이 짙은 파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불법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아 노조가 파업에 동참한 만큼 향후 법적 분쟁이라든가 적지 않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문제는 오는 7월에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에는 지속적인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넴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회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25억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규모는 자기 자본 대비 15.59%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채권자들과 협의하겠다라고 짧은 공심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오는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